세금 보고를 마감하는 텍스트의위가 임박해지면서 불청객인 사기범들이 보이스, 문자, 이메일로 납세자들의 돈을 뜯어내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이른바 더티더진으로 불리는 12가지 사기 유형이 있으며 그 중에서 6가지는 올해 새로 선보인 신종사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로 유도해 사기를 치는 행위를 피싱으로 불리고 전화사기는 비싱, 텍스트 문자를 보내는 사기는 스미싱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교묘의 납세자들을 속인다는 점에서 세금 보고철에 기승을 부리는 세금 사기범들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철에 기승을 부리는 사기범들은 전화를 걸어와 개인 신상 정보를 캐내려는 보이스피싱과 텍스트,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와 가짜링크로 유도하고 사기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적게 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IRS 어카운트를 개설하도록 도와주겠다며 개인 납세 정보를 가로채려는 수법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IRS로부터 연료세 등에 대한 세금 공제를 대신 받아주거나 납부하지 못해온 미납금을 없애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뜯어내는 동시에 개인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에게는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안내하며 기부를 요청하고 개인 데이터들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가로챈 신상정보를 악용해 제2의 범행을 자행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IRS는 스스로 결코 텍스트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가 IRS를 사칭한 사기범들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IRS는 공식 우편으로 통보한 납세자들에 한해 추후 전화를 거는 경우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납세자들에게 신용카드나 대비카드의 번호를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로 계좌 동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반대로 텍스트 리펀드를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경우도 없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IRS는 공식 우편으로 통보한 납세자들에게 신용카드나 대비카드의 번호를 입힐 수 있습니다. IRS는 공식 우편으로 통보한 납세자들에게 신용카드의 번호를 입힐 수 있습니다.